이찬희 씨가 오늘 뭘 너무 안 했어. 허니 아까 했을 텐데, 허니 아까 했을 텐데. 나온다, 나온다! 승우 형이 한번 보여주고 제가 아니야, 승우 형! 이런 것도 승우 형 안 하고 끝낼 거잖아요. 저는 진짜 다... 저 진짜 형 오늘 안 하면 빤스 차례인 거 인스타에 올린다. 아,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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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고민은 했고, 고기는 삼켜라! 역시 인생은 고기서 고기! 오늘도 엄청난 분들 모셨습니다. 원래 처음보다 더 중요한 건 2회! 거를 타선이 하나도 없는 명곡, 띵곡들로만 가득 채운 첫 정규 앨범으로 컴백한 위즈 고! 와라스! 와라스! 아브라드 덩쩌! 세호! 세호! 반복된 환영은 매일 숨죽여서 함께 마니 내가 너를 데려갈게, baby 이대로 오, what I said boom, boom, boom what I said, boom, boom 뉴 월! 안녕하세요, 빅토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2년이에요, 두 번째이죠? 4년 전이죠. 나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2000, 맞춰봐요, 우리 시작! 2017년 9월! 아, 근데! 저 그때 제가 딱 라디오 이제 별로 안 다닐 때였어요. 홍영이 선배님께서 나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워낙에... 근데 사실 왜 뭐 안 했는데 왜 계속... 나 오늘 되게 예쁘게 꾸민 건데 왜 계속 터지는 거야? 진짜요? 뭐 술 한잔 하시고 오셨어요? 제가 촬영에... 왜 이렇게 좋아해? 눈은 또 너무 막 말똥말똥한데... 엄청 많이 와, 영상을. 어떤 거요? 불타는 거. 오! 으쌰! 머리... 내가 액댕 다 했으니까 오늘 다 빅토리 갖고 가세요, 진짜로. 나 밥 먹었어요? 나 안 먹었는데... 같이 고기 먹어주면 안 돼요? 좀 어떻게 요즘... 어때요? 활동하신지 지금 2주차 정도 된 거 같은데... 이제 딱 2주차. 너무 바쁘고 정신없죠? 오늘 진짜 오랜만에 푹 잔 거 같아요. 근데 우리 시간 8시가 잔 거 같아요. 밥은? 식사는? 그냥... 활동할 때는 솔직히 몸 관리를 좀 우리는 하는 거는 팬들은 이제 알고 있거든요. 원래는 관리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부사장님이 너무 비실거린다. 오! 다이어트 금지령을 내려서 이제 그냥 편하게 먹었어요. 진짜 바람직한 분이다. 만큼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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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톤, 8톤, 9톤, 10톤까지 고기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돈 한 7톤 정도는 먹고 가야 될 것 같아. 그렇죠. 눈 바람에 흩날려가 꽃잎을 기억하... 혹시 고기를 또 한 번 살짝 보세요. 등심이네요. 오기 전에... 어떻게 뭐야? 어떻게 알았어? 오기 전에 수빈이가 딱 그랬거든요. 돼지고기면 뛰쳐나갈 거야. 아아아아악! 아니야, 아니야. 근데 딱 소고기가 있길래 수빈이 표정이 너무 좋더라고요. 와, 진짜로. 우리는 한우예요. 이것도 최상의, 상의, 상의, 상의. 아주 좋은 고기. 왜 돼지고기는 많이 드셔가지고? 아니, 아니요, 농담이었어요. 한 돈 치에 보면 해, 안 해? 아, 당연히 하죠. 혹시 등심에 이거 알면 진짜 끝판왕인데 이 부위 뭔지 알아요?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하트. 그 방향으로 또 하트 채로 보인다. 아, 지금 제 방향으로 하트 보인다. 우와~~~ 아.. 이게 또 새우살이라고 해서 이게 귀한 부위라서 제가 맛있게 구워드릴게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뭐..뭐처럼 생겼죠? 새우! 새우! 그쵸 이거! 이게 새우살이에요 그 유명한 새우살! 새우살은 또 어떤 맛이에요? 하얗게 마블링이 더 꽤 있는 거예요 입에서 살살 녹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육즙이 살짝살짝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즙이 위로 올라오는 건가요? 아, 네네. 아, 등심은? 그럴 때, 등심을 얻으시면 등심은 확실히 한이 넓어서 그런가? 네, 빨리 무수한 향이 더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자르는 거 진짜 정보 좀 알려주세요. 두 개 결하고 반대 방향으로 잘라주셔야 돼요. 자, 지금 결이를 한번 확인해볼게요. 결이 어디로 돼 있죠? 결이 지금 이렇게 나와있네요. 결이 이쪽 방향이니까 반대로 한번 잘라보겠다. 네, 반대로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잘라주시면 굉장히 연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이게 힘줄을 끊는다는 거고 제가 이걸 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제가 맛있게 구워드리겠습니다, 자. 죽었다. 감사한 게 안 그래도 최근에 승우 형이 밥을 잘 안 챙겨 먹어요, 맞아요. 밥 먹는 시간이 아깝다고 밥 안 먹고 작업하고 그랬거든요. 수빈이가 또 형 챙긴다더라고요. 아팠어요, 형이. 그래서 오늘 진짜 많이 먹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우, 마음 따뜻해. 병찬이도 승우 형에 대해 뭐... 왜 궁금한 게 좋더라고. 우리 또 아까 수빈이가 걱정한 승우 형부터.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거 한번 지금 하나 바로 한번 맛보세요. 등심. 첫 맛이 어떤지 한번 우리 팬분들이 지금 우리 오빠들 활동 바쁘니까 몸보신 제대로 해달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요청하셔가지고 승우 씨, 어때? 맛 괜찮아요? 너무 맛있어요. 침샘에 폭발했어요. 우리는 막 차가운 고기 안 먹여. 이것도 제가 또 집에서 트러플 주고. 오우. 정말 이거는 제 남편 모르게 훔쳐온 거예요. 제니스 씨, 미안합니다. 오늘 빅톤 먹이려고 제가.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진짜. 뭐가 달라요? 약간 향이 굉장히 약간. 향이 좀 다르다. 자, 여기 제일 맛있는 부위, 새우살, 새우살. 아니, 괜찮아. 아니야. 진짜로, 아니, 괜찮아. 엘리스 대표로 해서 먹으면 되죠? 네. 진짜로. 오빠들 너무 감사해요. 맛있게 먹어. 지금 축소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아, 이게 방이 일단 승우 형 독방이고요. 그다음에 한세 독방, 저랑 찬이 형, 그리고 승식, 세준, 수빈이 3명이 이렇게 써요. 아, 수빈이. 독방 바로 쓰고 싶지. 아, 그럼요. 거의 독재자예요. 그 방에서? 아니, 저희 숙소 내에 왕이에요. 아, 진짜? 역할이 뭔데? 저는 그냥 막, 상의 역할이에요. 제일 막내 아니에요? 제일 막내예요. 근데? 저희 노비예요. 진짜로? 약간, 요즘에는 요즘 그런다고 하더라. 막내가 다 실세라고, 요즘에는. 하니 아까 했는데, 하니 아까 했는데. 스빈이 고기 먹고 싶은데. 지금 벌써 데뷔 5주년 청춘이에요. 네. 청춘이란 뭔지, 이제 이 정도 살아보니까 우리가 청춘이란 이런 거다 약간. 청춘?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아픔인 것 같아요. 뭔가, 청춘이어서 뭐 행복하다, 청춘이니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사람은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더 머릿속에 오래 남고. 아픔을 치유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밑거름이 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힘이 되니까. 청춘은 끊임없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럼 언제쯤 안 아플 것 같아? 꿈을 꾸면 또 끊임없이 꿈을 꾸는 게 인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흔되면, 제 바램은 마흔되면 좀 마음 편하게 한적한 데 가서 사는 그런 게. 그럼 그전까지는 그 아픔을 막 뿌리치려고도 안 하고 좀 즐기고 받아들이려고. 예전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무작정 할 수 있어. 나는 버틸 수 있어. 나는 이겨낼 거야. 그랬는데, 시간이 흐르고 지금 이렇게 연차 쌓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래, 송아야 너 아파라고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인정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왜냐면 사실 인정하기까지 진짜 힘들거든. 그렇죠. 근데 아마 저 말고도 많은 아이돌 분들이 아픔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분들도 좀 스스로 인정하면서 좀 더 즐겨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서 접어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진짜 왜냐면 이미 다 나오고, 이 명언 한마디로 많은 분들에게 지금 위로와 공감이 됐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럼 병찬 시간 생각하는 청춘은? 저도 청춘을 그렇게 깊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달리기? 달리기. 그러니까 이게 또 막상 얻고 나니까 그 후가 더 문제더라고요. 이걸 이겼다고 해서 끝난 것도 아니고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계속 달려가야 되고, 잃지 않으려고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오고.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도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계속 달리고 달리는데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이랬는데 그걸 좀 바꿨어요. 그래서 부정적이면 나만 더 힘들고 나만 지치는데 굳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 그래 이거 또한 그냥 지나가면 분명 좋은 거 올 거니까 이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몇 살까지 달릴 거예요? 그러면? 3년만 달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좀 시기했거든요. 약간 좀... 28, 30살에 그냥 결혼해서 그냥 바로... 헐! 좀 결혼을 일찍하고 싶어요. 돈만 있었으면 벌써 지금도... 아 그거는 다 그렇죠? 왜 다 그러실걸요? 엘리스 운다, 울어. 오늘은 뭔가 굉장히 숙성된, 너무 나는 지금 착한 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제 막내는 또 막내답게 한 번 또 나오겠지. 여기서 이제 형들이 너무 심도 있게 인생에 대해서, 청춘에 대해서 너무 지금 막 피디님이 거의 오열할 것 같은데. 방송으로 이거 다 나왔다, 오늘 나왔다. 진짜 오늘 나왔는데 수빈이는 어떻게 생각하지? 어리니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청춘이란? 청춘이란 처음인 것 같아요. 다들 말씀하시는 게 첫사랑이 제일 뭔가... 아프면서 좋은 기억이다라고 하시잖아요. 첫사랑 했어요, 안 했어요? 아예 없죠. 지금까지 아직도... 저 아이돌이에요. 내 이상은 없고... 그런 얘기처럼 약간 청춘도... 지나 보면은...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면 이제 웃음도 나오고, 그때 귀여웠구나. 힘들었지만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 뭐 강연 콘서트 같은 거 같아요. 아니 왜냐면 솔직히 너무 지금 청춘에 대해서 또 인생의 어떤 정의에 대해서 너무 얘기를 해주니까 역시 묵직한 그룹이 됐구나. 빅톤 애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저희끼리 이렇게 막 속 터놓고 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혼자서 좀 삭히는 시간이 좀 더 긴 것 같아요.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긴 하거든, 그룹 생활을 하면서도. 그래서 이제 겉으로 표현도 잘 못하고 이러다가 요즘 들어서 이제 이렇게 조금씩 애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을 이렇게 표출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카메라 있는데도 표현돼요? 그냥 동생들한테. 동생들한테? 저는 그냥 동생들한테 살짝 막 살아라라고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 어디서 난 들은 적 없어 솔직히. 제가 이 친구들 나일 때 정말 일 중독처럼 계속 불안해하고 이랬었다 보니까 20대 초반 때 내가 살짝이라도 막 안 산 게 좀 후회되더라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보고 있는 저희 팬 여러분들도 저희랑 좀 또래라면 어느 정도 막 살아도 된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카메라 보고 너네들 인생 막 살아라 한 번만 해주세요. 또 앨리스 분들 몇 번 또 한 끼 때려치고 막 아니지, 엄마한테. 오빠가 막 살아라 그랬어. 막 살아라. 엄마가 뭔데? 그럴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할 거 하면서. 그렇지, 정확하게. 네.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할 거 하면서 실패와 성공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좀 막 살아. 많이 웃고 많이 울고 울어도 되고 웃어도 되고 행복하게 네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막 살자. 레디! 아, 귀여워! 아까 그 느낌으로 그대로. 청춘 그냥 막 살자. 사실 이제 고깃값을 제가 받지는 않아요. 근데 또 우리 앨리스 분들은 또 원하는 게 있어. 아, 됐어. 이제 알겠고 오빠. 애교 같은 거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 알겠으니까 이제 좀 진지한 얘기 그만. 또 끼쟁이가 저희 팀의 병찬이 형이었군요. 병찬이 형 씨가 오늘 뭘 너무 안 했어. 내가 봤을 때는. 턴이 아까 했는데. 턴이 아까 했는데. 아, 오늘 나온다. 아, 노래. 누가 뭐 술 먹고 시키는 줄 알겠어. 하하하하하. 오, 귀여워! 슬퍼하지만 너 너로model ом audiences 너로 오, 예쁘네. 인사랑 곳이 찾은 tun과 다 내 손을 잡아요 그대 이제 다가와 그대를 언제나 힘이 돼줄게 귀여움이라는 게 정수빈이고 정수빈 귀여움이예요. 수구 형의 한 번 보여주고ерт Sec. 아니,алась Maya desirableENDEN. 이런 것도 수구 형 안 하고 끝낼 거잖아, 형. 아니야, 아니야. 약속해, 승훈 씨 약속해요, 팬들한테. 그래도 해요. 빨리 해봐, 약속해봐요. 약속할까? 어, 약속해, 약속해. 약속해. 만약에 형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요? 네. 아니, 내가 봤을 때 오늘 승훈 씨는 해, 왜냐면. 저는 진짜 다 해요. 저 진짜 형 오늘 안 하면 형 빤스 차렷인 거. 인스타에 올린다. 진짜로? 올려줘! 제발 올려줘. 그러면 지인한테 고기를 사달라는 멘트를 귀엽게 하면. 좋다, 좋다. 이거 하면 누구든지 고기 얻어먹을 수 있는 무조건이죠. 이거 딱 이제 클립 만들어서 뚜빈이 고기 먹고 싶은데 어떡해? 어떡해, 나 사 먹어야 돼. 뭘 어떡해. 빨리 해. 빨리 해봐. 이렇게 또 수빈이 얘기 잘 받네요. 정상 씨도 돼? 이거 왜 더 돼, 더? 수빈 형이 더 잘해요. 그래서 저한테 고기란. 아니야, 그거는. 빨리 하세요, 형. 맞으세요? 2명이. 아, 됐다, 됐다, 됐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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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고기 나왔어. 고기 나왔어. 고기 나왔어. 고기 나왔어. 빨리 내려, 이 씨. 오늘 너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 저희 또 공식 질문이 하나 있어요. 나에게 고기란. 고기란, 당장 그냥 생각드는 거는 오늘이다. 고기란. 뭔가 오늘 좀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고기 먹었던 게 고기란. 나 스스로에게 주는 숙제다. 음. 계속 공부해야 되고, 풀어야 되고, 답은 없지만 계속 노력해야 되니까. 고기. 똘이, 방찬 씨. 나에게 고기란. 고기는 감정이요. 감정이다. 네. 저는 많은 곡들을 들으면서 제 감정을 다 쓰이거나 표출하거든요. 울고 싶을 때 그냥 울고. 그냥 가만 있을 때 가만히 있고. 이렇게 조금 마음을 많이 추스려서 감정이라고 표현하고. 고기란 오늘 고마움. 음. 오랜만에 뵀는데 이렇게 또 저희에게 좋은 추억을 주셔가지고. 저는 이걸 또 고마움이라고 표현하겠어요. 자 이제 막내. 저한테 고기란 미안함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한 생명으로 인해서. 실컷 맛있게 먹고 우리가 지금. 어, 돌아올게요. 어, 돌아올게요. 그래서 항상 먹을 때마다 약간 감사함을 생각하면서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기란. 저한테 기억인 것 같아요. 기억. 기억. 어떨 때 많이 들은 곡이. 지나서도. 듣게 되면 그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저한테 약간 기억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인생은 고기 사 고기. 이력제라고 해서 독보가 있는 계란이거든요. 저 굉장히 건강한 계란이기 때문에 단백질 관리 좀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불안이에요.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